제 이름은 조성경입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방학이라서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16살 때 제가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연구소에 계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오신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전업을 하셨어요. 연구소에서 무역을 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방문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따라서 흔히들 말하면 기러기 가족으로 6년 동안 이렇게 살았었죠. 어머니는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 라이드하고 계속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미국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3개월 전에 LA 한인타운에 예견용품 가게를 여셨어요. 예견용품 가게에서 누가 일하시나요? 네. 현재 저희 엄마 그리고 몇 명 그루머들 그리고 매니저들 이렇게 일하시는데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신지 영어 문제도 그렇고 체력 문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도움을 주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학이라서 펜실베니아에서 여기에서 계속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꼭 가셔야 되니까 모두 네 명이 다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꿈은요. 경제학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책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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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